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한절의 말씀 다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취감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어느 누구라도 교회와서는 오로지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왜 사랑했다 그래요 자기는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주여 자꾸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냥 함께 살아라고 했으니까 사는 거지 그지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돕는 베필로 맺어준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뭐 하라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꾸 교회에 와서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하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속으로 만드느냐 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시대를 탓하고 오늘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탓하는데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는 곳이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역사죠 한 번도 교회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했던 곳이고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만 자꾸 교회를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드신 기도하는 교회는 원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하여 새로운 인식들을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3절로 교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하를 정원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들이 빌기를 다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33절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하를 정원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권능으로 예수의 부하를 정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안타까움은 예수를 전하되 그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로 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교훈으로 전하고 자꾸 교훈으로만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걸 전하셨다 유럽수임은 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날 언젠가부터 교회는 설교라는 이름을 하지만 자꾸만 지식을 전하고 교훈을 전하고 가르침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설교는 교훈이 아닙니다 설교는 원래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였지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빛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선포되는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설교가 어떻게 다른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자꾸만 말씀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을 교훈으로만 전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훈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시키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설교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자의 문제라고 말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공부해 보면 설교도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왜? 그 시대가 수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설교를 공부하고 응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 교회 설교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요 이건 내가 설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지식과 교훈과 가르침으로만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설교는 반드시 교회에 기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강단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이 강단에서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게 된다는 걸 기가하십시오 저도 35년을 목회하면서 왜 실수가 없었고 오류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주석을 보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제가 초기 설교를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다 죽은 설교입니다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할 뿐이지 영혼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의 설교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건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더라도요 설교는 죽은 설교가 있고 살아난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것과 산 것은 모양은 똑같아도 수준은 다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한피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재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경험되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의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운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으니라 아멘 두 번째 초대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달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사모하더라 자 거기 보면 뭐냐면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더라 할렐루야 사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한빛교회에 여전히 아픈 이들이 기도받기를 사모하고 아픈 이들이 나음 받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교인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받으려고 합니까? 이미 그런 건 끝났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기도받아? 그러나 한빛교회는 여전히 사도들에게 안수받는 교회 사실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보면 좀 낯설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내게 비췄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여전히 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이 시대에 여전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2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 6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아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자 결론 오히려 분란이 생겼던 교회인데 오로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날마다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교회는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는 자의 수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과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초대교회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표진들이 오늘도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번째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의 시험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루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세송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베드루가 옥에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들어왔고 그래서 마침내 베드루가 옥에 갇힐 때에 사도가 옥에 갇혔지만은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에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주고 베드루가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는 옥에 나와서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환란과 시험을 이길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날마다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이 환란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이 50일 기도학교 위에 한빛교회와 또 전국의 200여 교회 동행교회와 또 그 외에도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교회들이 해마다 하나님이 많이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에 더욱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단순히 나 혼자 기도한다는 것으로 이루어 머물지 마시고요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지키는 이 기도의 한자리 자리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사도들은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하를 전하더라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강단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 그냥 목사님의 어떤 입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면 저는 한빛교회 강단에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니까 똑같은 배경의 목사라도 그 배경의 목사가 어떤 강단에 서냐에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빛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기도가 보태워져서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내 기도를 그냥 내가 피곤하다고 기도하고 피곤하지 않다고 기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여전히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